성경아, 무슨 일 있어요? 어디서 갔어? 네, 그는 우리 가족 멈출 사과한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했어. 집요일에 고생하느라, 너, 한숨도 타자하고 날려놨어. 많이 놀라셨죠? 네. 놀라는 게 당연하죠. 원래는 사이코패스일수록 주변에서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. 평소에는 전혀 내색하지 않으니까. 뭐,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이거든요. 사이코요. 아니세요? 네, 워낙 고지식한 편이셔서. 상대 제가 취한 분은 아니지만, 절대 남을 치거나 할 분은 아니셨어요. 그런 사람 아니에요. 네, 믿기 힘드시죠? 믿기 힘든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범인은 아직 안 잡힌 거 아시죠? 김 과장님이 범인이란 증거. 몇 년 정도의 수정and사. 범인은 아직 안 잡힌 거 아시죠? 지금 사이코서 전혀 안 잡힌 거 아시죠? 저는 시사에 마치여 이상의 부담을 살 거잖아요. 아 아 아